잘 나오고 있는거지? 네.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하는 거야? 몸을 먼저 쓰면 머리가 돌 때가 있더라고. 얼른 고백해야겠다. 뭐야, 얼굴이 왜 빨개져? 어? 어, 어, 아닌데? 아니, 왜? 아... 내가 점점 성장하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왜냐? 우리의 주인공이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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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인생은... 옴마함 피디는 늘 잘 해왔으니까. 이번에도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고 힘내. 그때 그, 그분 연락처 갖고 있어? 형사님 연락처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네? 무슨 일이야? 신대룩 작가님 어머님께서 지금 사고가 나셨는데 보호자로 와줄 뿐이 아무도 없나 봐. 여기는 내가 더 확인해볼 테니까 가봐. 미안해서 어떻게... 사진이나 영상을 가진 사람도 많겠네요? 그럼! 여기는 사람들 다 찍었다니까? 내 동생이야. 나도 얼마 전에 나왔어. 아... 아... 그래. 잠깐만! 올라왔어요! 여기는 잠깐 포켓 다한 영상입니다!